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버리 리허설을 가는 중입니다 요즘에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꺼풀이 너무 아파요 뭐가 나가지고 큰일났어 곧 리허설 현장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조명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이런식으로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한국이라고 합니다 처음 방송에 나오는데 잘 나오냐 사랑합니다 예쓰 원조입니다 예쓰 원조 예쓰 지금은 저녁이 됐고요 비가 엄청 많이 갑자기 쏟아 내리붙더니 저 갈대되니까 안오네요 지금 이제 공연하러 화장을 싹 하고 출발 이거는 약간 라이아가라 펌 90년대에 유행했던 펌이야 눈이 따가워 내가 먹는거 아님 안 물어봤거든 또 먹어 UMF부터 대기실만 있으면 먹는 아리동민 오이만 안 먹으면 우이만 우이만 우이가 없는거 여긴 신기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무거워? 무거워 무거워 여기 모델 대기실인데 여기서 내가 제일 작은거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쉬어여 쉬어여 쉿 그들의 이름은 로켓단 저는 그들을 부부 사기단이라고 불러가요 안녕하세요 많이 부부셨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스 예스로 통화하네 드레킨 보리 아름다운 보리 애니웨이 보리 안녕하세요 나나씨 나나입니다 전 얼굴이 없어요 뭐예요 아니 얼굴이 없다는데 왜 그래요 얼굴이 있어요 저기 히어로 부부단 많은 응원 바라고요 저희는 곧 있으면 벌어질 멀버리 애프터 파티를 트렁크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요 날이 갈수록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다 괜찮아요 내일은 다시 태어나는 날 못생기에 나오고 잘생기에 나올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계속 잘생기에만 나오냐 연예인도 아니고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늘의 룩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번에 만나요 전 주문하자 나만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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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즐거웠어요?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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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